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2절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2절 우리 한절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훈련의 첫 시작은 우리가 미리 보기 신앙사는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느냐 불신자들은 점을 치고 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잠깐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거 말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이게 언약화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학교는 올해 우리가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대교구 전체가 함께하는 40일 집중 훈련입니다 이 40일 집중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훈련으로 이번에 전도학교를 개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언택트 시대라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모든 게 비대면 문화로 다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언택트가 필요한 거지만은 또 우리가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언택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홀리택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시대에 영향을 받거나 물들거나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착 고착이란 말은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완전히 갇혀져 있습니다 이 속에 태어나서 평생을 이 속에서 교육받고 이 속에서 일하고 이 속에서 돈 벌고 살다가 이 속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제는 뭐가 되어 있냐면 문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 문화란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여러분 드라마 음악 뭐 보십시오 내용과 주제 다 떠나서 그 드라마의 모든 영화의 뿌리가 뭐냐면요 3장 6장 11장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요즘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펜트하우스라고 보니까 시청률이 거의 30% 가까이 올라가는 저도 한 두 번 정도 봤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래가지고 그게 예전에 봤던 우리 스카이캐슬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그 내용이 뭡니까 다 창세기 3장 11장 내용이에요 그거 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뭐 그거 가지고 서로 바람 피우고 치고 박고 끌어내리고 뭐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성공 대단한 아닙니다 다 썩어 있다는 거죠 이만큼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뿔이 내려져 있고 고착화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그 결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뭐죠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없는 인생이 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 인생에 문제사건 터지면 어떡하죠 전부 다 엎드리고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웠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공했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사건 터져보십시오 문제사건 앞에 벌벌 떱니다 수천마른 돈 들여가지고요 부닥거리하고 굿하고 난리 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은요 결국 우상 무속 점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잠깐 TV를 보는데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차를 하나 샀어요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차를 사서 제일 먼저 시승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차 주변에다가 팥을 뿌리는 거예요 팥 그 팥은 뭡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막 귀신 쫓아낸다 생각하잖아요 그 팥을 뿌리는 거예요 그 바퀴에다가 막 막걸리 붓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왜 하느냐 자기도 이게 좀 그렇다는 거 아는데 안 하면 찝찝하다는 거예요 찝찝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팥을 뿌리고 막걸리를 붓고 고사지는 고사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요 강남에는요 유명한 점집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점집이 있습니다 그 점집에는요 이미 2, 3년치 예약이 다 끝나 있습니다 그 2, 4년치 예약이 다 잡혀있다 보니까 거기 어쨌든 들어가려고 막 돈가방 들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연초만 되면 문전 성실을 이루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요 철저하게 우상 무속 점술로 완전히 잡혀져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021년도 격변기 초불확실성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고 있죠 질병 이 시대는 질병 시대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지구를 완전히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백신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국가에만 운명이 달린 것처럼 그 백신 하나에 온 세계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질병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요 과학이 있으면 뭐합니까 바이러스 하나에 다 벌벌 떨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또 변형돼 가지고 더 지금 많은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면 질병 시대 이 질병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학과 의술이 얼만큼 지금 발달해 있습니까 근데도 아무리 병원에 가도 MRI CT 다 찍어도요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설명을 못해요 이런 불치병 난치병들이요 급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의 질병이 어디까지 가죠 결국 영적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까지 육신적으로 너무 시달리다 보면요 결국은 그게 영적 문제로까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됐지만은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언택트 문화라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잠깐 빨리 앞당겨졌을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의 시대에 찾아올 겁니다 언택트 근데 미리 이미 빨리 와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비대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회 문화가 비대면 문화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식당 낮에 쭉 지나가는데요 그 큰 식당에 가게 안에 손님들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식당 앞에 문에는요 오토바이 헬멧 쓴 사람들이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배달 배달 아니 식당에 손님은 없는데 배달하는 그 배달 기사들은요 수십 명이 줄 서 있더라니까요 이만큼 우리의 지금 삶이 비대면으로 다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 비대면 속에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시대 온택트라고 합니다 비대면이지만 어쨌든 접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 대면 접촉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온택트라고 합니다 모든 게 지금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죠 점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점 동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안 만나는 게 훨씬 편해요 왜 뭐 사람 안 만나도 모든 게 다 돌아가도록 사회 구조 시스템이 지금 다 편리하게 다 되어 있다는 거죠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뭐 이걸 거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비대면이 가능할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온라인과 온택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근본적으로는 비대면이 아닙니다 대면이에요 대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대면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는요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방역되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온라인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까 안 돼요 이건 일시적인 임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죠 이제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 왜 주일날 준비해서 참겨서 멀리까지 오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10시 예배니까 뭐 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대충 준비해서 앉아 있으면요 돼 또 줌에 안 들어오면요 10시에 일어나서 바로 예배 틀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편한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게 불편해요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한 시대가 찾아왔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비대면과 온라인을 통해서 그 근본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 사단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양사람 편한 거? 편한 게 결국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은 철저하게 대면 신앙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홀리택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홀리택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가 아니라 성령이 접촉하는 거죠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비록 지금 사회적인 이런 현상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고 모임에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2단계 3단계 아니 10단계까지 가더라도 성령은 거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접촉 그게 바로 홀리택트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홀리택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를 누르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막 죽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마가다라빵에 모였을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모인 곳에 온 집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또 3절에 보면요 각각 위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나와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 마가다라빵의 성령의 역사를 시점으로 해서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홀리택트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코로나 시대 못 이깁니다 비대면 온라인에 갇혀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요 보니까 제가 이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고 또 비대면 사역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고 어쨌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반대쪽은 어떻게 되었냐면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교회 어차피 못 가는 거 온라인 인터넷 어차피 잘 안되는 거 아예 줄을 놔버리니까 완전히 다 처져버린 거예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이러한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홀리텍트라는 거예요 이런 홀리텍트 시대를 위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대교구는 대교구가 함께하는 전체가 함께하는 40일 집중훈련을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요일날 온라인 전도학교는 그 40일 집중훈련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렇죠? 미리 봐야 되는 거죠 미리 언약을 붙잡아야만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우리 경기 일대교구 모든 우리 지역 식구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언약화 오늘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되 뭐라고요? 판에 새기라 그냥 글씨로 적는 게 아니라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조각칼로 나무나 이런 거 속고 같은 거 새기잖아요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새기라고 하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앉아서 책 읽는 거는 쉬워요 근데 뛰면서 읽으려면요 그만큼 제대로 각인되지 않으면 못 잃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2021년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을 만큼 각인시켜라 그게 바로 뭐죠? 언약화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미리 앞을 보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1년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다 선포됐습니다 송구영신예배 통해서 말씀 나왔죠? 본부 1, 2, 3강 다 나왔습니다 또 우리 오늘 대교구가 갈 방향 함께 나눌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언약을 통해서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먼저 언약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우리 전체 우리 본부는 뭐죠? 제1, 2, 3 RUT 시대에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응답의 현장 여러분 당장 현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현장 그러면요 사실은 좀 부담되잖아요 왜? 현장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딜 가고 누굴 만나고 이게 전부 다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응답의 현장이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냥 현장이 아니에요 응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응답의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비록 코로나고 막혀있고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도 응답으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그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빈 곳이라는 겁니다 빈 곳 이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막 뛰고 열심히 찾아가고 열심히 뭐 그 현장은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 현장 말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준비해 놓으신 현장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 현장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빈 곳이라는 거예요 빈 곳 남들이 가지 못하는 현장 남들이 보지 못하는 현장 완전히 놓치고 있는 이런 빈 곳의 현장을 하나님은 2021년도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빈 곳의 현장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237의 빈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237 많이 들었고 많이 붙잡았고 어쨌든 나름대로 제가 기도 제목도 지금 세 가지 기도 제목들 지금 다 신년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게 다 237, 237, 237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237 얼마만큼 갈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캠프를 못 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해외 캠프를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1년에 해외 캠프 몇 번 가겠어요? 한 번 가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결단해서 돈 준비해서 한 번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1년에 한 나라 갑니다 한 나라 한 국가 좀 열심히 내면 두 번 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남은 생에 20년, 30년 산다고 했을 때 평생 내가 1년에 한 번 해외 캠프 가도 몇 나라 갑니까? 많이 가야 20, 20개국 25, 25 나라 그것도 열심히 해야지 가는 거예요 그럼 237 나라하고는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다 폐쇄되고 락다운 그래서요 도시와 지역들이 다 지금 묶여있어요 이동을 못해요 지금 해외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보다 선구사님들 발이 다 묶여있어요 현장이 다 묶여있습니다 올해 전반기까지 그렇게 되어있고 올해도 아마 해외 캠프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237 도대체 어떻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제한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237을 꼭 가야만이 아니라 가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통신망에 뭐가 되라고요 다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가면 좋죠 근데 가더라도 여러분 얼만큼 우리는 또 주로 가도 어디 갑니까 다 도시 변화가 이런 나라들 갑니다 인터넷이 전혀 안 되고 심지어 전기도 없고 불빛도 없는 전화도 안 되는 그런 수많은 미정독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는 아예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가지 못하더라도 237을 가슴에 품고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대교구 식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보좌의 축복 예수님께서 승천하자기 직전에 마지막 강단 말씀 주셨죠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어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부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비록 주님은 저 하늘 보좌로 가지만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이 영적인 비밀을 믿는다라면 우린 지금 내가 있는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2, 3, 7을 품고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2, 3, 7 핑계될 필요가 나는 언어가 안 돼서 나는 뭐 경제가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뭐 2, 3, 7 아직 너무 멀다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러한 파수꾼으로 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라는 거죠 응답을 받기 전에 영적 상태를 먼저 갖추고 영적 상태를 먼저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야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냐면 2, 3, 7에 대한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미션 그래서 2021년 당분간 우리가 해외 선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막혀있죠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실제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2, 3, 7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파수꾼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2, 3, 7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작은 미션들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다민족들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에 이미 와 있는 다민족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여시면 여러분 주변의 다민족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일산에 우리 최규남 장무님 하시는 그 하우스 농장에 거기 가보니까 다민족 5명 태국 베트남 와 있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 토요일 날 다이소 가보세요 다민족 바글바글합니다 명절날 지하철 타보면요 지하철 한 칸에 한국 사람보다 다민족이 훨씬 더 많아요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내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언어 괜찮습니다 워낙 한류 문화가 뛰어나가지고요 한국말 나름대로 잘하는 외국인 엄청 많습니다 언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문제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더 이상 말만 2, 3, 7이 아니고 말로만 떠드는 2, 3, 7이 아니라 실제 이제 2, 3, 7을 가슴에 품고 내가 영적 통신망 내가 파수꾼이 돼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2, 3, 7의 빈 곳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 이런 귀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치유의 빈 곳이란 치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 백신 나와도요 또 다른 바이러스 또 옵니다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힐링 시대다 온갖 테라피 음식 심지어 색깔 푸드 테라피 이렇게 힐링에 대한 많은 것들이 쏟아지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지금 상담 기법이요 음악 상담 미술 심리 치료 얼마나 지금 발달해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우울증에 시달리는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은요 더 급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신병원에서 수용을 못합니다 왜 병실이 모자라서요 내 보내는 거예요 왜 병실이 없으니까 지금 심각한 사람인데 병원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내 보낸다니까요 그럼 이 정신병자들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죠 뭐 때문에 난리 났습니까 정인이 양부모 다 보셨죠 저는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계속 기사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정인이를 입양한 그 양부모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한동대 포항에 있는 한동대는요 크리스찬 중에서 좀 괜찮은 엘리트들이 가는 대학입니다 꽤 수준이 있어요 성적이 높아야 됩니다 그 양부모의 부모님은 또 누굽니까 양쪽 양 가문이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저 포항 안동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그 교회 간판이 다 나와서 전국에 다 도배되어 다 뿌려졌습니다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젠 불신자들이 어디를 공격하죠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러니까 정인이 그 양부모가 사실은 엘리트 집안이에요 엘리트 집안 근데 어떻게 그 7개월밖에 안된 아이를 장이 파열되고 두개골이 파열되고 저 집에 막내가 지금 10개월 11개월이거든요 그 조그만 아이를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때리고 발로 차고 그 운동 아령기를 위에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할 큰아이면 뭐 이해된다 하지만 그 10개월도 안되는 그 아이를 그 뭐죠 영적문제입니다 영적문제 영적문제라는 단어 외에는요 설명이 안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정상적이고 엘리트고 기독교 집안에서 목회자 집안에서 얼마나 잘 자라는 아이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비인간적인 짓을 했다니까요 왜요 영적문제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방송국이 다니고 있고요 겉으로는 또 뭐 입양하는 거고 홍보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통과됐겠죠 만약에 결함이 있었다면 그 입양하는 기간에서 그 사람들한테 입양시켰겠습니까 얼마나 까다롭게 심사하는데 서류 심사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걸 통과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여의도 사역할 때요 그 여의도에 정수기 기사를 제가 만난 여러분 정수기 이거 하는 분들은요 그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몇 년 동안 그 지역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요 바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야구르트 아줌마들처럼요 거기 있기때문에 오고 안서 다 한다니까요 그 정수기 기사가 뭐라 얘기하냐면요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은 50%는 정신병자고 50%는 엘리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아시죠 50%가 자기가 봤을 땐 정신병 불신자의 눈으로 봐도 50%는 정신병자 같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여의도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의사로 불렀다는 겁니다 영적 의사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 제가 그 정인이 기사를 보면서요 진짜 막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하필 또 그게 목회자 집안에 제가 제 추측인데요 그 정인이 양부모도 아마 그 위에 부모님들한테 좀 그런 폭력과 이런 걸 당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보금 없이 엄격한 율법 집안에서 뭐 뻔한 거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영적 의사 저와 보금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이 보금 아니고는 절대 치유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꼭 다리가 부러지고 피가 철철 흘러야만이 아픈 겁니까 그거는 병원에 가면 돼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암 물론 큰 병이고 참 굉장한 병이지만은요 가서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괜찮아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겉으로 받을 땐 멀쩡하고 멀쩡히 일하고 멀쩡히 돈 벌고 남들이 아 괜찮다 저 집안 참 좋다 이런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보금의 눈으로 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숨기고 살아갑니다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폭발해가지고 사고 친 거예요 사고는 안 쳤는데 지금 심각하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방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치되어 있는 사람을 한 사람만 제대로 도와주면요 보금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도와주면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과 가문 전체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한 지역 전체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빌리포에서 루디아를 딱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루디아를 만나서 시스템이 딱 준비되잖아요 그 가정 미션홈으로 루디아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딱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문을 어디에 열었습니까 귀신들린 여종입니다 그 귀신들린 여종 한 사람을 통해서 간수장 그 간수장의 전체 가정 가문 다 살리고 보금하고 그러니까 이 귀신들린 여종 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귀신들린 뭐 기부인도 아니고 여종 종입니다 종 아무 가치 없는 그 여종 귀신들린 한 거 하나 도와줬는데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간수장 주변의 모든 사람 그 간수장 때문에 회당장까지 예수 믿고 영접하고 빌리뽀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게 되는 문이 된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지 아픈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많은 수고 많은 관심 많은 헌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여러분 어렵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아니면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의 동네에 혹시 영적으로 좀 어렵고 시장하는 사람 없느냐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또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면요 여러분 지역에 지역장 또 우리 존사님들 또 저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원딘 세가지고 도와주면요 그 한 사람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2021년 여러분 치유 빈 곳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응답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서밋의 빈 곳이다 우리가 막 서밋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밋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삼중직 왕적인 권세 선지자적인 축복 제사장적인 축복 능력 다 주셨어요 이 삼중직을 누리는 영적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왜 다 주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서밋에 뭐하라고요 위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서밋의 위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때문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저 불신한 게 바닥에 내려가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아담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서밋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서밋의 위치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서밋의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 서밋의 자세가 뭡니까 문제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문제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질병 찾아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붙듯입니다 이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삽니다 자녀 후대 삽니다 가문 살아나요 여러분 지역 구역 다 살아납니다 구역장 한 사람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역이 다 산다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다 살아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삼중지게 이 축복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2021년도에 여러분이 응답의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원 우리 원단 말씀 하나님 주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시편 81편은 절기 때 불렀던 잔양이에요 절기 때 불렀던 예배 때 불렀던 잔양이라고 그래서 시편 81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고 소고 비파 수금으로 막 잔양하고 소리칠지요 뭘 얘기하는 거죠 예배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분간은 코로나 2.5단계 때문에 계속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겠지만 그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과는 뭐라고요 대면입니다 대면 비록 화면으로 보는 거지만 인터넷으로 보는 거지만 시의 공간을 초월한 성령께서 그 예배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편 81편 10절은 특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구절은요 우리가 기도응답의 가장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5만 번 기도응답의 주인공이죠 그 조지 뮬러가 이 10편 81편 10절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겠구나 이 10편 81편 10절 이 구절을 통해서 은혜 받고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편 81편 10절을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무조건 입 크게 열어서 무조건 막 지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 아닙니다 그건 기복이에요 기복 우리가 입을 크게 우리가 입을 크게 열기 전에 먼저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의 핵심은요 입을 크게 열나가 아닙니다 뭐죠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우와 하나님이다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빼버리고 아 무조건 막 기도하고 무조건 막 입 크게 열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거는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천주교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10편 81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10절에 그렇게 입 크게 다 채워주겠다 약속했지만 11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내 백성이 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다 약속하셔도 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불신앙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입을 크게 벌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입니다 애굽에서 인도에 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과 바로는 뭘 얘기하는 거죠 사단과 흑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사단과 흑암의 종로를 타면서 도저히 못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요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흑암과 이 악령의 손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운명사주 팔자 못 바꿉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신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문제사건 만났을 때 왜 기도 안 하죠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요 간단합니다 뭐 뭐 이래서 안 하고 아닙니다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 때문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다 비슷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안 어려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지금 다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다 피를 말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한다니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힘 빠져 있고 다운되어 있고 뭡니까 이거 안 싸운 거예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실력과 능력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원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믿음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믿음을 회복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절대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절대 응답이 뭐죠 내 입을 크게 열면 입을 크게 연다란 말은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내 환경 내 처지 상관없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의 입을 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는 뭡니까 기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2021년도에 두 가지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기도의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는다니까 아니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그렇게 시달리는데도요 이상하게 기도는 안 합니다 이 사단이요 기도의 입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2021년도는요 기도로 승부를 봐야 돼요 기도로 승부를 봐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이거 낫게 하려고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서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나갔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다시 예수님이 오니까 그 귀신이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면 예수님 아니 예수님 아니 우리들은 이렇게 막 했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가는데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귀신을 쉽게 쫓아내시냐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능력이 있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핑계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도와준 사람이 없고 뭐 해 준 사람이 없고 이해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실은 그거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에게 왕같은 선지자적인 제사당적인 어마어마한 왕적인 축복 권세 다 주셨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로 승부 봐야 되는 거예요 2020년대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핑계 이유 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안 되고 자식 때문에 뭐가 안 되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안 되고 그거는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입 외에는요 다른 입은 다 닫으세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이런 말 저런 말 불신의 말은요 전부 다 닫으라니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어떤 입입입니까 불신의 말 세상의 말은 크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말은요 전혀 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완전히 응답 못 받는 겁니다 다른 모든 입은 다 닫으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0편 81편 14절에 보니까 내 원수를 당장 누르고 대적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친다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16절에는요 기름진 밀을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기름진 밀과 그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적인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로 나갈 때 이번에 여러분 40일 집중 훈련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 진짜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번에 40일 집중 훈련을 시작할 때 그때 딱 여러분 가정에 대한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분 개인에 대한 지역과 현장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또 이번에 특별 우리가 본당 헌당 그래서 1년 2년 안에 우리가 헌당 이거 이제 끝내자는 겁니다 헌당을 빨리 끝내고 진짜 본론인 237 치유 서밋 여기 도전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구자씩 50만 원 전성도가 하나 될 때에 본당 헌당 시간표가 당겨지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고 우리가 2021년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절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2021년도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론 전반기 지나면 백신 이후로 나오면 좀 후반기는 괜찮아질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상이에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단과 이 흑암들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요 개인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니까 영적으로 여기에 10편 81편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필요하는 거죠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뭐하는 거죠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힘으로 길을 만들려면요 죽도록 고생해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뭐 교회화시키고 가정보고만 하고 지역현장보고만 시키고 여러분이 먼저 반 죽는다니까요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내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내 자녀와 내 남편을 내 구역과 내 현장과 내 지역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뭐한다고요 새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일이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길이 전혀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길이 안 보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들을 내겠다 이 백성을 내가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경과 현실에 속지 말고 언약 붙잡고 뭐라고요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믿음 회복하시고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 대교구 우리 대교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우리 대교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언택트가 아니라 또 우리는 온택트가 아니라 온라인 시대지만 홀리택트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만이 우리가 코로나에 치지 않고 비대면 문화 속에 처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집중 물론 작년에도 또 계속 우리가 집중해 왔지만 특별히 올해는 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이유가 보이는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자녀 후대 심지어 경제까지 뭐 됩니까 노예 포로 속국됩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큰 환경 속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노예되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광각해지고 묻어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버리는 거예요 그게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이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지금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지금 내 남편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지금 경제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 무슨 말이죠 벌써 노예 포로 속국되버린 거예요 벌써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집중이란 집중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다락방 교회니까 이런 비대면 온라인 예배 속에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다른 기존 교회 성도들 뭐 얘기 좀 들어보니까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신앙사관이 지금 거의 안 돼요 이만큼 사단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가 뭐냐면요 집중하기 더 좋은 시간표예요 집중하기 너무 좋은 시간표예요 코로나 전에는요 모임도 많고 훈련도 많고 일도 많고 뭐도 많고 뭐도 많고 너무 복잡하고 많았던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끊임없이 다녀야 되고 뛰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게 스탑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하기 좋습니까 지금은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2021년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딱 잡아야 됩니다 송구영신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교회 전통인데 너무 아쉽긴 하지만 이건 또 우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또 주신 시간표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송구영신예배 당일날 새벽부터 가서 가방 놓고 주부 놓고 줄 서서 기다리고 하루 종일 짐 빼가지고 그거 안 하고 미리 집에서 딱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집중해서 말씀 받으니까 아쉬움은 있지만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집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시간 많이 주어져 있는데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재인 것에 집중 안 하면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집중해요 지금 시간 많죠 거의 다 집에 있죠 활동하지 않죠 집에만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집도요 애들이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식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집에 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침 먹고 돌아서면 또 점심 점심 먹기 전에 아침 먹었는지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 배고프다 난리요 난리 와 막 식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러니까 영재인 것에 집중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딱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요 멸망입니다 이게 딱 사단이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여러분 중요한 집중 속으로 그 집중의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디모데 후석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이다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남아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많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교회도 지금 예배와 모든 게 다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영적 군사로 불렀다 영적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를 불렀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홀리텍트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 뭡니까 여러분 훈련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목요일날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왜? 훈련해야 되겠다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사몬을 놓치지 마시고 사몬을 완전히 내 삶에 뿌리 내리도록 사몬을 제대로 뿌리 내려줘야만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40일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몬을 딱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면요 40일 일주일만 해버리면 사람들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아휴 40일까지 언제까지 가냐고 힘들어요 40일이 그런데 사몬을 딱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은 40일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 평상시에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40일 훈련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사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 온라인 전도학교 매주 목요일날 어쨌든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전도학교를 통해서 40일 대교구 전체가 함께하는 집중훈련을 위한 그런 준비훈련으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회복되는 시간표를 개인 지금 개개인 우리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 다 영적으로 지금 쳐져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한 개 있어요 물론 잘 들이는 분은 잘 들으시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요 지금 쳐져 있다니까요 이번에 목요일날 온라인 전도학교를 통해서 내 개인이 먼저 영적으로 회복하자 그런 시간표도 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영적 부응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부응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요 뭐라 나와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이라는 원뜻이 뭐냐면 원어로는 뭐라 나와 있냐면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응이라는 게 그럼 부응이 무슨 말입니까? 회복시키고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부응글은 무조건 숫자를 많이 모아서 물론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부응의 원래 뜻은 뭡니까? 소생케 되다 살아나다 회복되다 생명력을 가지다 그게 바로 부응이라는 뜻입니다 2021년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 사단과 흑암을 뛰어넘어서 모든 개인들이 먼저 개인이 먼저 부응돼요 내 심령의 부응의 역사 생기가 회복되고 생명력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런 개인의 부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부응되면 그 가정 부응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부응되면 여러분 자녀와 후대들이 부응되고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남편들이 살아나고 부응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생업과 현장들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고 부응된다니까요 이 응답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집중을 회복하고 중요한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올해 2021년 우리 경기 일대교구가 붙잡고 갈 내용과 방향입니다 결론 이 모든 것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미리 보기입니다 2021년 우리가 첫 시작을 하면서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요소아가 가난한 땅 들어가서 가난한 땅 본 게 아닙니다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봤습니다 요소아가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본 게 아니라 애굽에 가기 전에 미리 꿈을 통해서 봤다니까요 그게 미리 보는 겁니다 그게 언약화 언약화란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을 하나님이 언제 곧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뭐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2021년 시작하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됐습니다 이걸 여러분 1월달 한 달 동안은요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원단 말씀 우리 송구영 씨한테 주신 말씀 뿐만 아니라 본부 1, 2, 3강까지요 한 달 내내 완전히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언약화가 돼야 됩니다 언약화 언약화란 말은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감남산에서 40일을 마치고 내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뭐합니까? 또 마가의 달합방에 모여서 뭐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아니 감남산에서 40일을 했으면 충분히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좀 편안하게 지내면서 좀 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막상 돌아와 보니까 가정으로 돌아와 보니까 지역과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거든요 현실과 상황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감남산에서 붙잡았던 그 언약화 미션을 가지고 또 모여서 뭐하는 거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언약화 1월 한 달 동안요 여러분 완전히 언약화 시켜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1번 하나님의 능력 2번 만족기 채우시고 그 가족은요 12월 달까지 못 달려갑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과 흑암의 역사 속에서도 말씀 빼앗기지 않을 만큼 좋은 밭이 될 수 있을 만큼 1월 한 달 동안에 완전히 언약을 내 것으로 각인뿌리 채질시켜야 됩니다 그게 언약화입니다 이 언약화를 하게 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뭡니까? 현장화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2021년도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고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내 나름대로 이렇게 붙잡았는데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이 터졌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힘 뺄려고 오늘 하박국서 2장 3절에 뭐라고 해요?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한다고요? 응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과 지역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홀리텍트 그 불같은 바람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40일 우리 대교구 전체가 함께하는 40일 집중 훈련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40일 훈련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내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의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 누리는 모든 우리 경기 일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고 오늘 전두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언약은 다 선포됐습니다 이 선포된 언약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언약화시켜서 미리 보면서 이 2021년도를 믿음으로 달려갈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 2021년도 주신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 개인과 가정과 사랑한 자녀와 후대와 현장과 지역에 그대로 응하게 되는 성취되는 응답을 허락해 달라라고 이런 주신 말씀 언약들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가정의 세 가지 기도 제목들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잡았을 겁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특별히 교회를 놓고 원래 반드시 이 본당헌당의 시간표를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금경제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대교구가 또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부응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